안녕하십니까 주식아재의 대니열륜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이 더운 여름에 주식 투자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더위를 날려버릴만한 강의가 되도록 오늘 달려보시자고요 서론을 이만큼 하고 제가 오늘 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성그룹의 전설도 시작은 미약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그룹의 상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삼성그룹처럼 대단한 기업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땡땡 빵집 그냥 가상의 빵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빵집을 1년간 운영했을 때 얼마 정도 수입을 났으며 이 수익구조가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ROE 이 ROE가 얼만큼 나왔는지 비교 한번 해보자 라면서 제가 지난 강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을 본 분들 중에 저기 피드백이 좀 오더라고요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너무 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워낙 제가 시간이 짧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좀 빼먹은 부분들이 좀 있고 좀 그 설명이 좀 덜 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말 핵심 하이라이트 법인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끝까지 주식아제 방송을 보시면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하고 그리고 약식으로 배우는 손익계산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표만 넣으면 우리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쉽게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지난 방송 한번 참고로 꼭 한번 보세요 염초에 시작했을 때 자본, 부채, 내 돈, 남의 돈 합친 게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ROA, 자산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낫느냐 그리고 자본 대비, 자본이라는 건 자기 자본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돈 대비 얼마 수입이 낫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오란버핏이 이야기하는 거는 자본 대비 이익률,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얼마나 낫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매출액 1년 가상으로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매출액 한 1억 정도 나왔고 그래서 원가를 빼고 그리고 판간비 빼고 판매비와 갈래비의 약자를 판간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수준 이익이 얼마나 낫느냐 2100만원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5000만원 투자해갖고 실제로는 남의 돈 2000만원 빌렸잖아요 내 돈 3000만원 투자해갖고 2100만원 냈으니 대단한 거죠 자 3000만원 투자해갖고 2100만원 수익 내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말 그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서 그날 그 연도에 2020년 12월 30일 기말을 보니까 2100만원이 플러스된 게 이게 재무상태표에 2100만원이 더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은 지난 강의를 한번 꼭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웰가의 투자 대가들 요게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벤자민글레이옴이 이익의 기준점 워런 버핏의 이익의 기준점 피트빈치의 이익이 1위 정도는 돼야지만이 기업이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1년차 개인기업만 봤을 때는 요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채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들 찾아라는 이야기죠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1년 가상 빵집을 삼성전자처럼 아주 대단한 기업이 됐을 때 수입이 구조가 커진 거죠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그렇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근데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금 대비 그러니까 처음 자본금 대비 순이익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천만 원 대비했을 때 2천백만 원을 벌었으니까 ROE가 70%가 나왔다는 거죠 3천만 원 연초에 시작을 해갖고 연말에는 5천백만 원이 되었죠 자 그랬더니 순이익은 2천백만 원이 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순이익 2천백만 원 나누기 3천만 원 여러분 앞으로 계산기 계속 꺼내볼 건데요 지금 계산기 꺼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천백만 원 나누기 3천만 원 그리고 곱하기 100 100은 100분율입니다 계속 100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딱 0.7에서 곱하기 100 하면은 7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법인을 아까 제가 만든다 그랬죠 모든 법인은 똑같이 등기등본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나 여러분이 오늘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거나 똑같이 등본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증명도 똑같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비상장 주식 지금 우리가 비상장 주식을 만들 건데 법인화 만들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 PS, BPS, PER, PBR, ROE가 우리도 이제 낼 수가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그래서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PS, BPS 뭐 영어로 막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도 꼭 알아야 되는 게 영어가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 주당 이익 한 주당 장부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순이익 비율 한 주당 순자산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피하고 와시고요 오늘 이거를 계산해내는 식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ROE 15 이상인 기업을 찾아서 그 종목을 투자 척도로 잡는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주당 순이익 EPS 여기도 나오죠 EPS Earning Per Share 보다는 Return On Equity를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주식 투자할 때 개인 지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딱 영어가 나오고요 그죠 영어가 쭉 나오고 저게 제일 먼저 아까 제가 우리가 가상 빵집을 차렸듯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영어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한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당 뭐 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걸 참고하시고요 모든 그 종목은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여러분들이 보는 모바일 그러니까 MTS뿐만 아니라 PC 버전도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PER, PBR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PER, PBR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PER도 나오고 PBR도 나오고 뭐 많죠 SPS, BPS 많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PER하고 EPS는 결국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PBR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PBR하고 PPS는 꼭 같이 봐야 된다 뭐 기본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자 여기도 그림이 나왔지만 빵집이 조그만한 빵집에서 이제 법인기업이다 보니까 큰 빵집 여러분들 저도 큰 빵집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손님들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하면서 세금도 좀 아끼고 그리고 법인화되면서 투자자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장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비상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런 빵을 팔게 되죠 우리 빵집 큰 데 많이 가봤죠 그렇죠 뭐 땡땡땡 너무 많은 재화점 많죠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장업주가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법인화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법인 출범 후 첫 번째 이건 연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연초라는 거 기억하고요 삼성전자처럼 한 주당 5천 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그냥 약속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총 주식수는 6만 주가 되어야 되겠죠 6만 주 곱하기 5천 원 하니까 3억 원 딱 되죠 근데 3억 원 가지고 이 큰 빵집을 차릴 수가 없으니 이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고모 이모를 끌어당긴 거예요 그래서 고모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좀 구워주세요 이모 이런 것만 좀 구워주세요 이것도 역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부채를 이불로 넣었습니다 제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빵집을 조그만 걸 해봤더니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친구 A가 천만 원 처음에 빌려줬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1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2 나오죠 지인2도 친구 B가 또 1억 원을 투자를 하겠답니다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돈 1억과 지인 A의 1억 원 지인 B의 1억 원 총 3억 원이 총 자본금이 되어서 주식수 6만 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만 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빵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또 표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모든 기업은 이 표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차변 대변 나오죠 차변에는 자본금이 나오고요 내 돈 3억 원인데 3억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부채 이모가 1억 빌려주고 고모가 빌려준 거 그래서 총 자산은 5억 원이 됩니다 이게 자산 나오죠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자본하고 부채를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총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합이거든요 5억 원 됐죠 자 그래서 건물 보증금이 1억이 들어갔고요 그 큰 건물 빌려고 하면 1억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게 인테리업에도 들어갈 거고 설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게 들어가려고 하면 빵을 굽는 큰 번호도 필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설비자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뭐죠 이제 좀 규모가 커졌으니까 밀가루도 어마어마하게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사야 되고 파우더도 어마어마하게 사겠죠 그게 재고자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무용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 상표권도 등록하고 영업권도 등록하고 하는 게 무용자산이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강가상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 1억 정도는 그래도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억은 예비비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1억 현금성 자산을 출발하고 총 5억 원이 됐습니다 이게 대차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5억 원 5억 원이지만 자산은 5억 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약식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장사를 해봤더니 그냥 가상으로 매출액이 2억 원이 나왔습니다 월 2억 원입니다 그럼 1년은 12달이니까 곱하기 12하면 24억이 되죠 자 그리고 매출원가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하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샀다라고 했을 때 보통 한 25%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6억 원 빼야 되겠죠 24억 원 중에서 6억 원은 재료원가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매출 총이 그러니까 18억이 남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판관비 인건비도 주어야 되겠고 사무실 임대료도 주어야 되고 그 거죠 뭐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거 뭐 사상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한 얼마 들어갔냐 계산해봤더니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죠? 8억 남죠 자 8억 중에서 법인세가 나가야겠죠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가는데 실제로 제가 한 8억 정도가 내면 한 22% 최고 수요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법인세 감세 정책이 들어가서 실제로 내는 건 제가 알아보니까 15%에 16%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1억 6천 정도를 넣은 거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에비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론버핏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비타를 빼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단기순 이익이 얼마 남느냐 6억 4천만 원 남습니다 6억 4천만 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6억 4천만 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얼마 남았다고요?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본 돈은 6억 4천 남았고 제일 처음 자기 자본 아까 3억 더 갔다 그랬죠 한 주당 5천 원짜리가 3만 주 발행해갖고 3억이 더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됐으면 계속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델리 TV에 인터넷에 들어오시면 이게 다시 보기가 되거든요 꼭 돌려보시고 이해될 때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처음 자본은 3억이죠 근데 1년 동안 장사했더니 얼마 남았다고요? 6억 4천이 남았는데 이게 개인기업에서는 PER, EPS 계산이 안 되지만 이제는 그걸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총자산 아까 얼마라 그랬죠? 기초에 연초에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3억이었고 이모하고 고모한테 1억 1억 빌린 부채 금액이 2억이었죠 그렇죠? 요정도 꼭 기억하시고 자기 자본 3억을 순이익을 나눠보면 되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6억 4천만 원 계산기 또 들여보세요 6억 4천만 원 나누기 처음에 자기 자본 3억이 있었죠 그렇죠? 나누기 3억 이렇게 하시면 총 213.3%가 나옵니다 그럼 워런 버핏은 아까 15라 그랬죠? 15의 거의 뭐죠? 10배 이상 나왔죠? 아주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상장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기말 그러니까 연말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여기서 다른 건 딱 똑같은데 이익익력이면 다르죠 6억 4천만 원에 이익이 났던 게 현금으로 벌어들였다고 하죠 만약에 외상이 있다 그러면은 외상이라고 딱 표혈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는 빵치면 보통 현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산시 이익익력을 합산했을 때 6, 7번은 사실 6, 6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에 포함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개인기업이나 똑같이 법인기업도 6억 4천만 원씩 똑같죠 그렇죠? 대변에는 6억 4천만 원에 현금이 들어왔고 차변에는 이익익력으로 해서 6억 4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기말에 원래는 5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6억 4천만 원에 이익금이 늘어서 11억 4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기업은 2배 이상 성장했죠 자 이렇게 해서 성장세를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해 안 되시면 계속 제가 돌려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산식이 나왔거든요 비상장 한 주당 아까 5천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장하면 이게 2만 원이 될 수 있고 3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PER 업종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한 주당 액면가는 5천 원입니다 그냥 픽싱 딱 해놓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총 즉시는 6만 주죠 곱하기 하면 3억 원이 딱 나옵니다 그럼 총 자금은 시작했을 때 3억 원 되죠 그리고 아까 2억 5억 중요합니다 1억 원은 부채기 때문에 이건 이자만 주면 되지만 자본은 워런 버핏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자본은 돈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익을 되셨나요? 자 가볼게요 그럼 EPS를 어떻게 이제 구해보느냐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해보는데 계산기 또 표시를 해보세요 계산기 자 그리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EPS는 이 액면가 있죠 5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6만 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수익이 얼마죠? 아까 6억 4천 다시 돌아가볼게 6억 4천만 원 나왔죠? 6억 4천 나누기 계산기 또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6억 4천 나누기 6만 주 빨리 해보시면 얼마 나온가 딱 나오죠 EPS가 나왔죠? 다시요 6억 4천 나누기 6만 주 하면 EPS가 나옵니다 되셨죠? 그러면 5천 원짜리가 이제 수익이 얼마 된다고요? 네 1만 667원 반올림 뒷자리는 6666 나오지만 반올림하는 거 7이죠 1만 667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총자산 BPS는 얼마 나오냐 이게 나오죠?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하면 됩니다 자 BPS는 9억 4천 여기 총자본이 나오죠 9억 4천이 나오고 돼 있죠 9억 4천 나누기 6만 주 하면 되죠 총주식수를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고스닥 장장기업이나 고스피 장장기업이나 다 똑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BPS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9억 4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4천 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4천 나누기 6만 주 하니까 얼마 나왔죠 1만 5천 666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뒷 마무리하면 1만 5천 667원이 나오겠죠 BPS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초에 여기 총자본이 9억 4천만 원 연말에 9억 4천 됐죠 그럼 기초에 총자본은 얼마였죠 3억이 9억 4천 돼버렸죠 그 대신에 부채가 2억 원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 비율이 얼마나 나오냐면 9억 4천 2억 나누기 9억 4천 해보세요 2억 나누기 9억 4천 하면 부채 비율이 21.3% 정도 나올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처음에는 2억 나누기 3억을 하니까 처음에는 66.7% 정도 나올 겁니다 부채 비율이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1%로 떨어졌죠 그럼 기업은 채무 부채 비율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그럼 아까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글례미나 피트 린치가 이야기했던 부채 비율 너무너무 괜찮아지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나오면 아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딱 나오죠 자 그리고 PER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건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자 EPS 자 계산을 해본 대로 해보세요 5천 원 지금 저기는 비상당이니까 5천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맨 위에 5천 원 나오죠 5천 원 나누기 1만 667원 해보세요 그러면 PER이 나올 겁니다 다 나왔나요? 네 그 다음에는 PBR 같은 경우에도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5천 원 나누기 1만 5천 667원 해보세요 그러면 PBR이 나옵니다 순자산 비율이 나오고 있죠 한 주당 이기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배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RO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 자본 대비 자기 자본이 3억이었죠 그럼 이익은 6억 4천이었죠 그럼 6억 4천 나누기 3억 합니까? 213.3% 나올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총자산 이익률이죠 그러면 부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총 자본금이 3억이었고 부채가 2억 원이죠 이걸 합친 게 뭐라고요?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이죠 그럼 이익은 얼마나 했죠? 6억 4천 나누기 5억 원 곱하기 100 아까도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해야지만 100분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6억 4천 나누기 5억 곱하기 100을 해야지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128%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ROE보다는 ROE가 더 중요하거든요 워런 버피스는 ROA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ROE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해보면 기업이 모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나왔죠 그죠? 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넘어갔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저게 나왔지만 벤자민 걸로 얘기하면 10년 동안 주당 순이익률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 그리고 연속 흑자를 낸 기업을 찾아라고 이야기했고 워런 버피스는 뭐라고 했죠? 10년간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뭐죠? EPS를 이야기합니다 EPS 여기 나올 거죠 EPS가 지금 이 가상방집의 법인은 1만 667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천원짜리 비상장이니까 5천원짜리가 1만 667원을 벌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에 내가 만약에 내가 투자한 사물을 건지려고 하면 얼마큼 기다리면 된다고요? 네 PER이 0.47배 반년이 제가 안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 5천원 투자했는데 만원 번다 그러면은 반년 만에 내 돈 투한 거 다 건지는 거죠 그만큼 PER은 낮다라는 거고요 재산 상태도 너무너무 좋아졌죠 1보다 훨씬 낮죠 0.32배니까 너무너무 좋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드린 것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꼭 뒤돌려 보기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맨날 보다 보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지만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 보기 하면서 스톱하고 이해될 때까지 보고 스톱하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신다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걸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주식 투자할 때에는 꼭 알아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속도는 빨랐지만 여러분들한테는 꼭 이게 도움되는 아마 강의면 방송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좀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7월 2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6만 1700원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 여기에 보니까 EPS가 나오고 BPS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여러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종 PER이 8.36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상 빵집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EPS, BPS, PER, PBR 나오죠 ROE는 이 장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삼성전자의 ROE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상 빵집의 ROE는 무려 213%인데 워런 버핏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15% 이상인 기업을 찾으라고 워런 버핏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런 버핏의 눈하고 우리 눈이 같이 하시면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정보를 여러분 걸로 만들면 워런 버핏의 수준에서 기업을 바라보겠죠 자 그러면은 큰 실수 없이 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퀀트 투자의 기본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기본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ROE를 워런 버핏이 15 이상인 기업을 투자 속도로 삼는다라고 했더니 무조건 15만 찾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번 연도만 15만 더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ROE의 대명제는 뭐죠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ROE의 추이를 봐야 되는데 저는 워런 버핏은 15 이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10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10 이상 꾸준히 3년에서 5년 동안 ROE를 꾸준히 10 이상만 냈다 그러면 훌륭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ROE를 분기별로 봐야 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1분기에는 30 나오고 2분기에는 5 나오고 3분기에는 40 나오고 4분기에는 3 나오고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ROE 1년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기별로 꼭 ROE의 수치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이게 너무 과대폭이 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무조건 ROE 15을 보라고 해서 무조건 연별로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이 종목이 진짜 ROE가 훌륭한 건지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주시가제 방송을 통해서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차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고요 이렇게 기업이 빵집이 잘 되었잖아요 이 6억 4천을 가지고 2호점을 낼 때에는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는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단기순이익보다 우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드리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디니엘 윤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